도연, 너는 아시죠? 장젠니 오늘 밤에 수많은 한국의 장젠니 팬분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希望 미래의 기회에 함께 함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대만에서 지금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This is my number Call me, call me 가가연 배우님입니다 가가연 배우님입니다 도연, 너는 아시죠? 장젠니 오늘 밤에 수많은 한국의 장젠니 팬분들이 저를 너무나 많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 감독을 준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대만의 너무나 훌륭한 로맨스 드라마와 청춘 영화와 연구하듯이 공부하고 시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선생님 역할을 해주셨던 대만 드라마에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대만의 수준 높은 드라마가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지금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다 촬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가가연 배우님께 부끄럽지 않은 좋은 작품을 기획해서 반드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